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아우 갈대 너무 이쁘다 저기 저기 보이는 산이 금호산이에요 구미에서 아주 유명한 산이죠 금호산 제가 온 곳은 여기 구미 지산색강이라는 곳이에요 어머 갈대로 가라면 들리는데 이쁘다 그쵸 저기 보이시나요 곤이에요 곤이 다 자는가봐 저기 어 갈대밭 저기 가까이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둘레길이 있는데 지금은 철새들 보호차원에서 못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저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저도 여기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이렇게 곤이들이 철새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얘네들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우와 우와 정말 많다 그렇죠 가까이 좀 당겨 볼게요 그쵸 자 여기 보면 보이시죠 크게 당겼어요 소리도 들리시나요 소리도 들리시나요 소위까지 꼭 또 치우세요 저는 아 저기 소리 들리시죠 아 꿈에도 이렇게 우리 철새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 곳이군요 아우 날개짓 얘네들은 성화로워 보이지만 발 속은 굉장히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죠 품이 지산 색강 이라는 곳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여전히 금우산은 빛나고 있어요 저기 금우산 저게 사람 얼굴 영상을 닮았다고 이렇게 보면 얼굴 영상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잘 제대로 안 보인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빛이 님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